러디 우리 첫 인터뷰를 하셨습니다 민재 민재 안 좋은 이름 아 아 감사합니다 이런 말 겪네요 아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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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와우! 너무 잘 보자!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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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Together! 안녕! 형 ! 한국년보다 그비 느낌이 좀 좀 야무카 자! 뉴 에디 불쌍!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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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흐흐 이상은 왜 이렇게 이제 상관없죠 아리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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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에이! 대박! 에이! 대박! 아니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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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김미영 팀장이니까 듣지마 아직 끝이 아니야 아직 어려 넌 혼자 나한테 뮤직 멕스 원 엠닛